교재는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 정리된 내용들이고요 저랑 부수재와 용역이 뭔지 그리고 각각의 과세 면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재와 또는 부수용역이란 주된 재와 또는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와 또는 용역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에 주된 거래인 재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와 또는 용역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와의 공급에 포함되고 동그라미 2번에 주된 거래인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와 또는 용역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죠 법령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래서 세법을 조금 쉽게 쓰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세 좀 쉽게 쓰기 이런 부분들을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집행기준이라는 설명에 대한 부분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